공기간 찰나찰나 공기간 찰나찰나 공기간 찰나찰나 공기간 찰나찰나 아니 잠깐만요 순대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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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 여기 있어 이게 있다는 거야? 형 좀 먼저 가? 아니요! 먼저 가야지 형 좀 먼저 간다 조끼, 조끼 어디서 샀다 조끼는 이쁘구나 조끼도 더 올 거 같아 안 돼 이따 뵙겠습니다 와 백스코에서 공연을 다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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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보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 형 이거 바로 한번 먹어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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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를 몇 개 먹을까요? 아니요 좋아, 많이 먹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, 잠깐만요 어, 달라 어, 맞아 언제든지 저만 만ят 어머 선물도ETH 큰일аша 제기들 이렇게 한 칸씩? 네 왜 촬영하기 싫어하니? 왜? 왜 촬영하기 싫어하니? 한 번 해볼래?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요 그거 한 번 했잖아 아니요 몬스터 조명했어요 한 바퀴네 안녕하세요 장민호 쪽의 시청자 여러분 정동환입니다 제가 샐러드 먹을 건데요 샐러드 먹방이에요? 네 이렇게 쓰고 밥 먹어야지 밥 여기서 첫 찌릿찌릿한 게 내漂 최고였어 파이팅 그리고 이 몸이 잘 되고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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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생드렸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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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어요 부산 끝 너무 아쉽네요 이제 광주로 출발! 아 잠잤어 우와 날아서 그대 찾는 모습 바라보다가 고운 그대 소리를 전부 말해놔서 훈전으로 갈 수 있어 아리 아리 스위스위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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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앤 더위드 햄 돋보 썬 썬 내가 weitere leist 서상 수시로 수시로 성공 정답 정답 뭐 하는거 봐 아니 뭐 하는거 봐 아니 잠깐만요 알았어 빨리 어 이거 뭐야? 하리랑 쓰으리랑 아니 근데 오늘 뭔가 느낌이 다른데 왜 다르지? 한 번만 한 생 어쩌게 살아보셈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뭐라는 거야? 가자! 가자! 광주여라, 너 아까 전에 되게 어색한 사투로 있었던데? 저 무대에서? 어떻게 광주만 나오던데? 노래 옆에 살짝 광주를 넣었던데? 광주에게 그거, 부산에서도 한 건데 부산에게 빠져버리는 거 너무 많았잖아. 나는 꽃을 든 광주! 나는 꽃을 든 광주! 나는 꽃을 든 광주! 나는 꽃을 든 광주!